드로토 가수 김호중 사주 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 34세 양띠입니다 신미연 정육월 을사일 병자시 시주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주는 일단은 시주를 조자시로 했습니다 그럼 자시가 같은데 야자시로 하면 우자시가 되고 만약에 조자시로 하면 병자시가 병자시가 확률이 있어요 시력이 좀 안경을 쓰고 하니까 병자시가 되고 또 가수니까 상관성이 또 강해야 됩니다 상관 상관이 있어야죠 대운수는 8입니다 병신, 을미, 가보, 계사, 임진, 신묘, 경인, 기추, 무자, 증예대운입니다 을사일주가 양띠의 닭달의 뱀날의 지시에 태어났어요 을목일주는 작은 나무죠 작은 나무 하초꽃 그래서 뱀날에 태어났어요 파란뱀날에 태어났습니다 을목은 저 꽃 작은 나무니까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러워다 사람이 착하고 착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목일생은 사주에 나무 목이 하나가 있고 내가 설계하는 하, 하가 세 개 그리고 토, 저물어났던 토가 하나 그리고 자식 갈록을 나타내는 금이 두 개 어머니가 나타나면 나를 도와주는 물이 하나가 있어요 자식이니까 그래서 사주는 목생아, 하생토, 토생검, 건생수, 수생목 이런 오영이 자식이면 오영이 다 있고 격국은 6월 닭달이 태어났어요 편간입니다 편간 6월인데 유중의 지장간난의 경신이 있어요 정기, 신금이 투간된 편간격이요 편간격은 남자에요 대장부에요 대장부 편간 직업으로는 복잡한 대인관계 건축업, 청부업, 조선업, 중개업 이런 상업 큰 갈리지, 편간이란 한쪽으로 치우친 갈록입니다 갈록 배설인데 약간 남자다운 걸 얘기해요 편간이라고 해서 정간은 조금 발을 정자에 정직한 배설이고 편간은 한쪽으로 치우친 갑자기 내가 가지는 배설, 근력, 깡패, 두목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편간은 여자 사주에서는 편간은 남자 애인을 의미하고 남자 사주에는 자식, 내 아들, 딸, 자식을 의미하고 뭐 병모, 조부, 사촌, 형제를 의미해요 그리고 금병, 왕강, 투쟁, 성급, 홍폭, 고도 등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권력을 믿고 행패를 불어 비난을 사는 경향이 현재 하나 일면 협기가 있어 여러 사람이 두목, 군인 또는 협격이 될 가능성이 많다 오늘날 대기 또는 대부하는 사람 중에 편간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의 기모중 사주가 편간격이에요 편간한 근데 이제 정육, 식신과 편간이 있죠 편간은, 월지 편간은 식신이 용신이 될 수 있어요 식신이, 내가 설계하는 식신이 있어야 편간을 재살해야 됩니다 편간은 식신으로 재살해야 이 편간이 좋아지는 겁니다 안그러면 이게 깡패야 깡패 두목, 나를 괴롭히는 그런 조금 칠살이라고 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것이 편간이에요 좀 깡패 같은 스타일이 편간이다 그럼 식신이 있으면, 식신이 편간을 재살하면 좋아집니다 편간이 좋은 역할을 해 그래서 크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가 크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식신재살격이에요 이 사주가 식신재살이 된 사주입니다 근데 식신과 편간이 동주가 되어 있으니까 노고가 많아요 일을 많이 하는 팔자야 이 팔자는 노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모중이가 어릴 때부터 고성을 했고 지금은 또로토 가수라서 성공을 했는데 이 팔자 자체가 많은 일들이 생기는 그런 사주예요 그리고 부모 자리는 일단 식신과 편간이 동주가 되어 있으니까 내 인생 자체는 노고가 많다 일들이 많다 그리고 할아버지 자리에 신미, 편간과 편제가 있어요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예요 신간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로 인해서 선제할 수 있고 부친 덕이 없어요 이 사주는 초년의 내 인생은 부친 덕이 없고 여자로 인해서 선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일찍 부친과 이별해서 외손손 집에서 자랐습니다 이 내 팔자예요 팔자고 그리고 일찍 영마입니다 영마 영마하고 상관이 상관이 있으니까 이 사주는 약간 좀 교만하고 타인을 약보고 영마하니까 많이 움직여 항상 분주해 많이 움직인데 내 월지가 편간장성살이니까 생살집권을 가지는 사주예요 한카리스마해 묵묵김비하고 높은 배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식신재산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 사주는 약간 부귀할 수 있는데 한카리스마하면서 생살집권을 가지고 높은 배설을 할 수 있는 팔자예요 근데 일찍이 많다 또 많이 움직여 영마가 있으니까 내가 많이 움직이고 내 부인도 움직이는 여러 움직이는 부인이요 움직이는 부인 많이 움직인다 내 부인도 근데 검려가 있어요 내 인생은 양반이야 양반 김의 김이시니까 양반이죠 그리고 항상 간상이 하얘한 기운이 있어요 웃는 간상이에요 검려가 있으면은 언어하고 유선하고 정의, 엄더, 인연이 좋아 좋은 인연을 만나고 행복을 받을 암시가 있어요 내 스타일이 양반이니까 그리고 항상 면모에 하얘한 기운이 있고 김호중이가 항상 웃는 얼굴이잖아 그는 검려성이 있어요 검려가 있어서 항상 웃어 웃고 처가의 도움을 받아요 발명의 재간이 있고 머리가 좋아 발명하고 노래하고 또 처가 집 결혼을 하면 처가 집 도움을 받고 이러는 사주고 그리고 항상 시점 편안하게 지내고 친근자를 돕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손 또한 번창하고 항족사주야 사주 자체는 항족이야 항족인데 역마가 있어 역마가 많이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시주가 이제 조자시로 해서 병자시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상간 편인이야 이 도화에요 도화 제가 이제 가수이기 때문에 도화살로 봤어요 그래서 자 상간이 이제 두관되어 있으니까 가수가 된다 성악화가 된다는 거에요 성악화가 된다 공망은 인모가 공망이야 공망살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도화살이 병이죠 병 병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보통이다 보통이고 역마가 있으니까 항상 분주하죠 분주하게 내가 움직이는 스타일이야 그래 뭐 항상 내가 일을 많이 하고 많이 움직이는 이런 팔자입니다 실신상간이 이렇게 있고 상간이 이렇게 약간 타인을 약보고 이제 교만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욕심도 있고 편인이 있으니까 약간은 이제 그것을 이제 좋게 만들어 주는 그것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약간 가을에 태어나서 얼목이 작은 꽃 작은 꽃입니다 꽃 꽃 하초가 가을에 이제 편간 가을에 대한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것이 뭐냐 나무가 나무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해 물이 있어야 음머리가 나를 도와줘야 내가 이 많은 갈록과 재물을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음악 활동을 하는데 힘을 가져야 돼 근데 이제 대운 흐름은 일단은 47세까지 이제 내가 설계하는 하운이 도와서 그럼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은 운세는 뭐 보통이에요 좋다고도 할 수 없어요 약간 보통 도와대운이기 때문에 37세까지는 인기는 있습니다 인기 인기는 있고 천월기인은 이제 자신면은 이거 천월기인이에요 그래서 말년으로 가면서 내가 지혜 있고 총명하고 기인의 도움을 받고 원숭이하고 지하고 천월기인이요 항상 도움을 주는 것이 자신 천월기인이다 그리고 이제 이 용신이 물 물하고 나무입니다 물 물이 있어야 돼 물이 도와야 돼 물 수 인성이죠 편인과 정인인데 이 물은 숫자는 1,6 검정색깔 북쪽 겨울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겨울 미음 비역 이런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나무는 숫자는 38 파란색깔 동쪽 봄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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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런 카리스마가 있어요 장군이야 장군 장군사주에요 장군으로 이름을 날리는 사주요 그리고 가수로 이름을 날린다 유가 또 장성살이고 도화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신제살된 사주다 대운을 보면은 1세부터 17세까지 병신 대운이에요 금이 도와서 그래서 상간 정간이에요 그래서 일찌 좀 호색합니다 원래 상간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정간 그러니까 일찌 내 명예 권위가 손상될 수 있다 17세까지 어릴 때부터 대운은 좋은 대운이 아닙니다 그런데 병신합수 합의되면서 이제 전학이 위복될 수 있어요 병신합수가 되네 또 병신합수 일찌와 병신 육합 되면서 전학이 위복된다 17세까지 나쁜 것 같은데 약간 화색다움한 이런 어린 시절이지만 합의되면서 구제받는다 천의 기인이니까 어릴 때 지혜 있고 총명하고 기인의 도움으로 아 널리 사회에 신용이 있고 출세가 빨려요 어릴 때부터 출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악으로 가는 겁니다 성악으로 기인의 도움으로 성악으로 가면서 천의 기인이 도왔기 때문에 약간 예술계통으로 빠진다 자 18세부터 27세 을미대우는 비견 편제에요 신약한 사주인데 을목이 더우고 또 나쁘지가 않아요 비견이 더우면서 원래 요런 대우는 여자로 인해서 선제할 수 있고 부친 덕이 없어요 27세까지 그런데 뭐 크게 나쁘진 않다 위토는 또 나무창구에요 그래서 을목이 힘을 받기 때문에 그런대로 잘 지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34세인데 28세부터 37세 가보대운이 원래는 18세부터 47세까지 30년간 을미 가보 계사 하방운 신약한 사주의 식신상간 운 운세 흐르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이 47세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쓸 수 있다 신약한 사주에서는 지금은 28세부터 37세까지 각오되면 급제 식신이에요 급제는 신약한 사주에요 급제는 괜찮아요 신강해진다 그래서 미스터토록에 톱7에 들어갔습니다 5인가 4위인가 이렇게 했죠 이름을 날린다 자 그런데 34세에요 자 33세부터 도아가 도웁니다 식신운이야 신약한 사주에 식신이 도우면 내가 더 신약해져요 설기되니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 도아대운이야 도아 인기는 많아 인기는 인기는 얻을 수가 있어 도아가 그럼 주색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술과 여자로 자 37세까지 어쨌든 간에 그 눈이 온다 운세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37세까지 원래 갑진여는 급제 정제죠 급제 정제다 진료 합금 자 신약한 사주에서는 급제 정제는 나쁜 편은 아니에요 신강사주에서는 안좋죠 궁급정제 되니까 그래서 목이 강해진다 신약한 사주 급제가 도우면서 내 재물을 감당을 한다 그런데 뭐 그래서 뭐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학예성이니까 예술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원래 봄에 봄에 2월달 3월달 4월달 괜찮습니다 양력 5월달 기사월은 편제 상관이에요 영망약 이동소가 있어요 좋지가 않아 편제 편제가 도우면 여자 문제가 생겨요 신약한 사주에 5 6 7월달 좋지가 않아 8 9 5월달 까지 좋다고 볼 수 없어요 겨울 돼야 돼 이 사주는 자 겨울이 되어야 음세가 괜찮아진다 5월달 굉장히 안좋아요 지금 영망이동소가 있어 자 구속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영장 신청이 됐어요 영망약 그럼 내가 이동하는 거야 이동하는 거야 이동 그래서 지금은 상관이 목욕이니까 어쨌든 간에 영망약 좋은 은세는 아니에요 편제가 도와서 그럼 여자로 인해서 여러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야 편제라는 거야 신약한 사주에는 연안을 당해요 연안을 당하고 도화가 개운이 도화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자 술 여자 술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야 37세까지 오늘 원래가 문제예요 원래 이달 5월달 이동수가 있다 어디 내가 구속될 수도 있다 자 그러고 모욕이에요 모욕 그러고 6월달 양육 6월달 양육 입니다 경호월은 정간 식신이에요 도화달이에요 6월달도 좋지가 않아요 신약 사주에서는 겸일 합검 돼도 정간은 좋지만 식신은 또 설기 되는 겁니다 설기 화가 도우미 이사주는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7월달 심미월도 편간편제 부친 덕이 없고 여자로 인해서 선제할 수 있다 안좋아요 그리고 8월달 8, 9, 10월달 금이 도웁니다 그러면 또 좋지가 않아 그 이사주는 11월달 되어야 돼 양육 11월달 되어야 내가 좋아진다 8월달 임신월은 정인 정간이에요 천일기인이야 8월달 되면 약간 병신합수되면서 진압이 이복될 수 있습니다 김호중은 양육 8월달 되면 구사일생 할 수 있어 천일기인 신검이 도움해서 지혜 있고 총명하고 기인의 도움을 받는다 병신합수 수를 받게 안좋은 것이 합되면서 내 일관과 합의되면서 전화위복돼 그러면 양육 8월달 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정인 정간이니까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수 있어 양육 8월달 되면 8, 9월달 잘하면 섭방될 수 있다 8월달 되면 양육 8월달 되면 벗어날 수 있다 9월달 8월달 8월달은 천일기인이 합되면서 사회의 신경이 있고 출세가 벗어날 수 있어요 어려움에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양육 5, 6, 7월달 최악이야 최악이기 때문에 최악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8월달 되면 벗어날 수 있다 9월달은 10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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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달 11월달 1월달 어뢰 어뢰 병자 정추 무리도와요 무리도와요 무리도와 해결된다 양육 11월달 어뢰월은 비견 정인이니까 영만대 이동사가 있는데 해결돼 아주 섭방될 가능성이 있어요 해결된다 비견 정인이 도니까 영만대 이동하면서 내가 해결된다 섭방할 수도 병자 어뢰 상간편인입니다 상간편인 상간편인은 나쁘진 않아요 도화에요 도화가 도우니까 인기가 있다 수가 도우니까 편인이 도우니까 신강해져서 신약한사주의 인성 신강해져 대기를 하고 양육 1월달 정추 어뢰월은 식심편제니까 보통이다 그래서 원래는 원래 운세은 나쁘지가 않지만 지금 최악에 와 있다 양육 5월달 6월달 7월달 체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한다 그런데 8월달 되면 양육 8월달 되면 천의지인 임신월 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을사월은 을사연은 비견상간이니까 좋은 편 아니에요 그리고 36세 병원은 또 하가도가 35 36 37 다 좋지가 않아요 김호중은 좋은 편 아니에요 36세 또 병원은 상간 식신 도하가도 좋은 편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주는 약간 37세 정민은 식신편제니까 또 좋은 편 아니에요 평강격인데 식신제살되는데 신약한 사주요 평강격은 신강해야 돼 이사주는 신약이야 지금 대우는 가보대우는 급제 식신이 도와있지만 33세부터 33세부터 올해부터 운세가 하락이야 대운이 다 대운이 도왔기 때문에 추색으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기고 약간은 지금 굉장히 운세가 좋은 편은 아니다 경험법은 그때번 번호의 숫자는 1자 6자 3자 8자 검정색 파란색이 좋아요 그런 경험법이 있고 잠자리 방향 경험법이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방향으로 머리 두고 자면 안 돼요 자 김호중이가 91년생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방향으로 자면 안 된다 동쪽 방향으로 자면 안 됩니다 해도 극자 방향이야 머리를 쳐 내 머리를 치는 방향이 동쪽이야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모든 일이 다 안 돼요 안 되고 자 어느 방향으로 자느냐 그럼 북쪽으로 자든지 자 뱀 날이 태어난다 북쪽으로 자야 돼 북쪽 북쪽으로 잔다든가 북쪽으로 자면 다 해결돼요 반환살 방향이야 뱀 날이 태어날든가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되고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된다 북서쪽으로 차라리 서쪽이나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잔다 풍선은 91년생이니까 동사태 서사탱은 중요합니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돼 동사탱이야 이 사진은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잘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파란색 옷을 많이 입고 숫자는 1자, 6자, 3자, 8자가 되기라고 뭐 뭐 무슨 밥을 먹더라도 검정색, 파란색 뭐 이런 것이 사용하시면은 되긴 합니다